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2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느니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매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캐스트아웃을 쫓아낸다면, 귀신들을 바이더 스피릿 오브 가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 그때는, The kingdom, 왕국이죠. 오브 가드 하나님의 이즈 컴 도달한 것이다. Unto you, 너희에게 Or, 또는, as 다른 한편으로 How, 어떻게 큰 할 수 있겠느냐 One, 한 사람이 엔털, 들어갈 수 있겠느냐죠. Into strongman's house, 강한자의 집에 And, 그리고는 들어가서란 뜻이죠. Spoiler, 노력할 수 있겠느냐 His goods, 그의 재물들 Except, 뭐를 제외하고는 He, 그가 First, 처음, 우선 Bynd, 묶어놓지 The strongman, 그 강한자를 And, 또한텐 그제서야 He, 그가 We are spoiler 노력할 것이다 His house, 그 강한자의 집을 He, 그가 그는 누구냐면 That, 그가 후절이죠. 후절로 He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Is, 하는 Not, 그러니까 하지 않는이죠. With me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가 이게 주어죠. Is,이다 Against me 나를 반대하는 사람 And, 또한, He 그가 그가 역시 That, 그가 후절이죠. Gathered not 모으지 With me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그가 이게 역시 주어죠. Scattered 흩뿌리는 사람이다. Abroad 이리자리 We're for 그러므로 I, 내가 Say 말한다 To you 너희에게 All men of sin 모든 죄와 And 플레스페이 이게 All of 플레스페이죠. 모든 신성 모독이 She'll be forgiven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온투민 사람에게 있어서 But 그러나 더 플레스페이 그 신성 모독이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 번역 배반하는 거라고 하면 She'll not be forgiven 용서치 못할 것이다 온투민 사람에게 And 또한 Whosoever 누구든지 Speakers 말한다면 Word 어떤 말을 Against Son of Man 인자를 대적해서 It 그것은 She'll be forgiven 용서될 수 있지만 힘 그에게 But 그러나 Whosoever 누구든지 Speakers 말한다면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 대적해서 It 그것은 She'll not be forgiven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힘 그에게 Neither 또한 In this world 이 세상 뿐만 아니고 Neither 또한 In the world to come 다가올 세상에서 조차 Either 뭐뭐 중 라는 뜻 이죠 Make 하라 The tree 나무가 그 좋다 또는 his fruit 그의 열매도 그 좋다 라고 하든지 or 또는 heirs 다른 남편으로 make 하라는 거죠 the tree 그 나무가 corrupt 나쁘다 또는 his fruit 그의 열매도 corrupt 나쁘다 라고 하라 왜냐하면 the tree 나무는 his는 알려지기 때문에 by his fruit 그의 열매에 의해서 한국어는 이렇게 수동태 번역을 잘 안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자기의 열매에 의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generation of wifers 독사의 세대요 how 어떻게 큰이 할 수 있느냐 being evil 스스로가 악하면서 큰이 이 스피커에 걸리는 거죠 말할 수 있느냐 good things 좋은 것을 왜냐하면 out of the abundance 그 풍성함 속에서 뭐의 풍성함이요 of the heart 마음속에 있는 the mouth even speaks 말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 라는 의미죠 good man good man 좋은 사람이예요 out of the good trisual 좋은 생각이 of the heart 그 마음속에 있는 good man 그가 bring force 낼 수 있다는 거예요 good things 좋은 것들을 and 또한 an evil man 악한 자는 out of the eve trisual 그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속에 있어져요 이게 주어져 prince false 내게 된다 evil things 악한 것들을 but 그러므로 I, 내가 say 말한다 on to you 너에게 that every id and world 모든 나쁜 말들 그것이 어떤 거냐면 that man 사람이 share speaker 말하는 그것 들로 데이크들은 share give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월을 account 책임을 그것에 대한 in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에 즉,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라는 의미죠 그걸 왜냐하면 다 다이 월즈 네가 한 말에 의해서 다우더는 shall be justified 정의로워지기도 하고 and 또한 다이 월즈 너의 한 말에 의해서 다우더는 shall be condemned 정죄되기도 할 것이다 then 그 때 a certain 어떤 사람이에요? of the scribes 서기관과 and of the parisists 바리세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answered 대답하여 saying 말하기를 master 주요 우리가 우듯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인 징표를 from the 당신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어요 but 그러자 he 예수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said 말하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uneve 악하고 adulterous generation 음란한 세대가 six after 구한다어 사인 징표를 and 그러나 dear 유두부사네요 share no sign 그 어떤 징표도 be given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트위트 그들에게 but 오로지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선지자 Jonah의 징표를 보다 J 하고 for as 마치 뭐 뭐 처럼 뭐 처럼 Jonah 선지자 Jonah가 was 있었던 것처럼 three days and three nights 사흘 밤낮 in the where's valley 거래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shared 것이다 son of man 인자도 있게 될 것이다 three days and three nights 사흘 밤낮 in the heart of the earth 땅 속에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The mean, 그 사람들이에요. Of Nineveh, Nineveh의 사람들이 shall rise, 일어나서 in judgment 고소를 하게 될 것이다.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and 그리고 shall condemn, 정지하게 될 것이다. It, 그들을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은 Repented, 후회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죠. At the preaching 설교를 들었을 때 Of Jonas, 요나의 And 또한 Be, 보라 A greater 더 큰 자가 된 Jonas, 요나보다 Is here 여기에 그가 누구냐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The king of the south 남방의 여왕 시바를 얘기하는 거죠. She'll rise up 일어날 것이다. In a judgment 심판의 날에 With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대해서 And, 그리구 She'll condemn, 정지할 것이다. 이 세대를 And, 그녀는 She, 그녀는 Came 왔다는 거예요. From the most part 아주 끝에서 Of the earth 땅 끝에서 To hear 듣기 위해서 The wisdom, 그 지혜를 Of 솔로몬 솔로몬 왕의 And, 그런데 Behold 보라 A greater 더 위대한 Than,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네가 Is 있다 Here 여기에 누구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When 멍무한 때에 The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Is gone Out 빠져나갔어요. Of a man 그 사람에게서 그 각이 더러운 영이죠. Walked 걸었어요. Through Dry Places 마른 땅들을 여기저기 Seeking 찾기 위해서 Rest 휴식을 And 그러나 Find 찾지 난 그 어느 것도 못했어요. Then 그러자 He 그 더러운 영이죠. Set 말했습니다. I 내가 Your return 돌아갈 것이다 Into my house 내 집으로 From Wance 바로 그곳으로 I 내가 Came Out 빠져나왔던 And 그리고 When 했을 때 He 그 더러운 영이 Is Come 돌아왔을 때 He 그는 Find 알게 됐어요. It 그곳이 Empty 비어있다는 거를 그리고 Swept 청소되고 And Gullet 잘 꾸며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Then 그러자 난리 났어요. Goes 나가서는 He 그가 더러운 영이죠. And 그리고는 Takes Derico With himself 그와 함께 Seven Other Spirit 일곱 다른 영 들을 모할 더 많이 위키드 사악한 Then himself 자신보다 더 사악한 일곱 영들을 데리고 And 그리고는 They 그들이 Enter 들어갔어요. In 그 사람 안에 And 그리고는 There 거주했어요. There 그곳에 And 그러자 The last state 그 나중 상황이 Of That Man 그 사람의 이게 주어죠. Is worse 더 나빠졌어요. Than The first 처음 상황보다 Even So 바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Share It 그것이 Be Also 또한 Unto This 위키드 제너레이션 이 악한 세대 에게 있어서 와이요.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떤 동안이죠. He 그가 예수죠. Yet 여전히 Talked 말하고 있는 동안에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Behold 보니 His Mother 그의 어머니와 And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이 스트로 도착했어요. Without 밖에 Desiring 하기 위해서 To Speak 말하려고 With Him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냥 선한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죠. 귀신 들렸다 하니까 잡아가려고 온 거죠.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소문이 바닥에 나니까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된 그때 원 누군가가 said 말했어요 온 예수에게 비오드 보십시오. 다이 머더랜 다이 브레드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탠드 왔습니다. With our 밖에 Desiring 원하고 있습니다. To speak 말하기를 With The 당신과 함께 라고 전했어요. 말을 이렇게 해선 오늘 우리는 20개의 벌칙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 을 통해서 매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우크레인 이즈라 이즈라 이어 땡큐